안녕하세요. 19학번 정가희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강릉원주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나서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학사 안내와 장학금 안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사 안내는 신입생들이 입학해서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점을 취득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필요한 학사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교육과정은 크게 교양과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양의 경우에는 기초, 균형, 특별교양으로 구분되고, 전공은 기초, 필수,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 교육과정의 이수학점은 기초교양, 균형교양, 특별교양 각각의 항목별 이수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준을 준수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기초, 전공필수가 있고, 졸업조건이 가능하도록 이수하는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점이란 교과과정의 이수단위로 이론수업과 실험, 실습, 실기수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론수업 1학점은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구성되고, 실험, 실습, 실기수업 1학점은 한 학기 30시간 이상의 수업으로 구성됩니다. 졸업을 하기 위해서 총 1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그 중에 교양 39학점 이상, 전공 78학점 이상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졸업학점은 학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우리 학교는 교원대학은 아니지만,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생은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학년 초에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교직과정에 관심 있는 분은 미리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학업에 꼭 필요한 학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평가는 매학기 중간 기말 2회 수강 교과목 강의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만약 강의평가를 하지 않으면 수강 성적 조회가 안 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학사 경고는 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이 1.75에 비달된 학생들에게 경고가 나가게 됩니다. 학사 경고자는 수강 신청 학점 제한, 제적 등에 크나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 학업에 더욱 신경 써 주세요. 자퇴와 제적에 있어서 본인이 원하여 학교 생활을 그만둘 경우 자퇴원을 제출하면 되고요. 본인의 생각과 관계없이 학교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바로 제적인데요. 각각의 제적 요건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은 종이출석부가 아닌 전자출결관리 시스템으로 하는데요. 전자교탁이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헤라민의 이참틀에 접속하여 본인의 출석 여부, 출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은 50분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전공 3학점 교과목은 효율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 75분제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50분제 수업과 75분제 수업의 교시별 수업시간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교수 자녀 간 강의 수강 및 성적평가는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학생의 경우 부모의 강의를 가급적 수강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오니 해당 학생은 참고해 주세요. 이러한 다양한 학사 관련 세부사항은 학사 정보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모바일 기기에 강릉원주대학교 앱을 설치하면 학사 정보 등 학교 생활의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란 대학생활의 성취감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장학금은 크게 교내 장학금과 교회 장학금,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학교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비감면장학금, 근로장학금, 특별 면제장학금, 기타장학금이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 중에 학비감면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A급, B급, C급, D급으로 학과별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전액 면제부터 20% 면제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비교과 활동 점수를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니 이 점은 참고하세요.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내 또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근로를 하면 지급됩니다. 특별 면제 장학금은 국가유공자, 자아실현, 희망나눔, 체육특기자, 외국인 학생 장학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PPT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시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장학실에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안내해 주실 거예요. 다음은 교회 장학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장학금은 장학재단, 기업, 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자격요건은 지급 주체에서 정해지거나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학교 추천 시 직전 학기 성적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장학 혜택이 가장 큰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재원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1분위부터 10분위로 나뉘어지며 8분위 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2유형, 다전여 장학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유형은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유형은 1유형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장학금은 3자녀 이상 가구원 대학생에게 해당되며 성적은 1유형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장학금에 들어가 신청하시면 되고 2020학년도 1학기 신청 마감일이 3월 10일까지니 아직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은 꼭 오늘 바로 신청해 주세요. 가구원 동의도 꼭 하셔야 신청이 끝난 거니 부모님께 말씀드려 가구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지 이전 장학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주소지 이전 장학금은 강릉 캠퍼스 학생들은 강릉시에서 원주 캠퍼스 학생들은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타지역 출신 재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면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인원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에서 지급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은 생활관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학생처 장학실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장학금 소개를 마치고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비교과 프로그램 제공은 학생성공지원본부 업무로써 여러분들의 진로와 여대생 커리어 개발 등을 운영하는 부서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전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인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5개 영역인 체인지 프로그램, 자격증 영역, 외국어 영역, 봉사 영역, 학술활동 영역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졸업인증 영역 및 이수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시게 되면 그만큼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생활관 신청 시 가산점을 받게 되고 학생생활관은 1년에 한 번씩 선발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30시간 이수 시 0.2점을 받게 됩니다.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 시 가산점은 학기별로 구분되며 10시간에서 20시간까지는 구별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과 우수활동 장학금은 총 두 가지로 학기당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는 장학금과 핵심 역량 인재로 1학년부터 4학년 동안 재학 중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학년도 학사 안내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